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프랑스 한스푼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리스닝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물론 유튜브에는 프랑스어 듣기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떤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특히 초보자분들이 리스닝을 처음 시작할 때 벽에 부딪히고 금방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만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만화일 거예요 프랑스어로 된 만화인데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이거든요 까이유 라는 만화인데 이 만화를 통해서 듣기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까이유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가 쓰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틸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화면 보여드리면서요 거기에서 나온 문장들 대화문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과 먼저 학습하고 나서 제가 동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학습을 하시고 나서 제가 학습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아마 니콜라가 발음하는 것보다 아마 원어민이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생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만화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해 드린 영상을 꼭 들어가서 시청하시면서 듣고 그리고 또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실 때는 듣고 따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영어 스피킹 관련해서 올렸던 강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왜 따라 읽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온 이봐 만화 내용이 까이유의 엄마가 까이유에게 어떤 동화를 읽어주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때 나오는 대사예요 pauvre 까이유 il a l'air d'avoir fait win betis pauvre 라고 얘기하면 가엾은 불쌍한 그런 뜻이에요 가엾은 까이유 il a l'air d'avoir fait win betis 이때 avoir l'air를 사용하면 무엇뭇인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동사가 d 뒤에 이어지면 무엇뭇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faire win betis 라고 얘기하면 betis는 바보짓 어리석은 짓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까이유가 바보 같은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auvre 까이유 il a l'air d'avoir fait win betis il a l'air d'avoir fait win betis 다음 장면으로 가볼게요 regardez je me demande ce qui s'est passé regardez je me demande ce qui s'est passé 자 이때 만화를 보시면은요 듣는 대상이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regardez가 아니라 복수형인 regardez 명령형을 사용했고요 je me demande 라고 얘기하면 영어에 wonder 하고 비슷해요 I wonder 그러니까 궁금해 라는 의미거든요 ce qui s'est pass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regardez 자 여기 보세요 je me demande ce qui s'est pass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gardez je me demande ce qui s'est passé regardez je me demande ce qui s'est pass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c'est ce que nous allons découvrir c'est ce que nous allons découvrir c'est ce que nous allons découvrir découvrir 라고 얘기하면 영어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discover 발견하다 라는 뜻이고요 동사 앞에 aller 동사를 사용하면 근접 미래라고 해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nous allons découvrir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관계되면서 그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c'est ce que nous allons découvrir 자 다음 장면입니다 ce jour-là la maman de 67 se maquillait car il devait sortir 98 aime beaucoup toutes ses couleurs ce jour-là 라고 얘기하면 그날 la maman de caillou se maquiller 라고 얘기하면 화장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guère는 영어의 because에 해당됩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elle devait sortie 엄마가 외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 devait라는 동사는 devoir 동사의 반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영어로에서는 should나 must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e jour-là la maman de caillou se maquiller guère elle devait sortie 이때 guère와 l이 연음이 돼서 guère elle devait sorti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caillou aime beaucoup toutes ses couleurs caillou는 좋아했습니다 너무도 많이 guère la maman de caillou se maquiller 이 모든 색깔들을 좋아했어요 여러가지 variation 약간 변형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 프랑스어 회화 패턴 강좌를 올릴 때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달아 여러가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때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무엇뭐인 것 같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on aurait dit une boîte de peinture et des boîtes 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자를 얘기하거든요 peinture니까 어떤 페인트 그러니까 물감 어떤 화구 도구들이 있는 그런 상자 같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aillou의 눈에는 엄마가 화장하는 화장품 상자가 마치 물감 상자처럼 보였었나 봐요 자 이제 caillou가 드디어 등장해요 qu'est-ce-que-tu-fait maman? 엄마 뭐하고 있어요? je mets mon maquillage je mets mon maquillage 엄마 화장하고 있어 이때 maquillage 라고 얘기하면 화장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동사는 maître 동사를 사용합니다 je mets mon maquillage pourquoi? 역시 에 답죠 pourquoi? 왜? 냐고 묻습니다 pour être plus jolie ganjusor pour être plus jolie ganjusor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plus jolie ganjusor 엄마가 외출할 때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pour être plus jolie ganjusor caillou trouver sa maman très jolie caillou trouver sa maman très jolie 이제 trouver라는 동사는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무엇뭇이라고 생각하다 라고 쓰일 때도 있어요 caillou trouver sa maman très jolie 엄마가 매우 아름답다고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요 je vais pas avec ça s'il te pl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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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고요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s'il te plait 만약에 어른이나 조금 공손하게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s'il te plait 라고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s'il te plait 부탁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je vais pas avec ça s'il te plait je vais pas avec ça s'il te plait je vais pas avec ça s'il te plait jolie va bientôt arriver caillou jolie va bientôt 곧 va arriver 도착할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ller 동사와 다른 동사를 연이어서 사용하면 근접이라고 해서 곧 뭐 뭐 할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jolie va bientôt arriver caillou jolie va bientôt arriver caillou jolie va bientôt arriver caillou 직역하면 직역하면 무엇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라는 뜻이겠지만 영어에서 why don't you 또는 what do you say to ing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que dirais-tu de descendre 내려가서 dalle l'accueil 맞으러 가는 건 어때 이때 accueil 라는 동사는 맞이하다 또는 환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ccu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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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dirais-tu de descendre dalle l'accueil que dirais-tu de descendre dalle l'accueil encore une fois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설명이나 멈추는 것 없이 장면 장면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듣고 따라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auvre caillou il a l'air d'avoir fait une bêtise regardez je me demande ce qui s'est passé c'est ce que nous allons découvrir l'histoire d'aujourd'hui s'intitule caillou et la poupée ce jour-là la maman de caillou se maquillait car elle devait sortir caillou aimait beaucoup toutes ces couleurs on aurait dit une boîte de peinture qu'est-ce que tu fais maman je mets mon maquillage pourquoi pour être plus jolie quand je sors caillou trouver sa maman très jolie ne joue pas avec ça s'il te plaît jolie va bientôt arriver caillou que tu aurais dû descendre et d'aller l'agueu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rci au revoir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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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